요기 끌리는 고백중입니다. 미나를 짝사랑하는 엉뚱신정남이 오늘 아주 멋지게 이 장소에 함께해 주셨습니다. 왼쪽부터 먼저 바라봐 주시겠어요? 네, 고맙습니다. 미나를 짝사랑하는 엉뚱신정남이자 모든 기계, 인턴사원 고백중 중앙 바라봐 주시겠습니다. 이번엔 또 한 번 인생 캐릭터를 보여주실 예정인데요. 네,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. 네, 미나를 짝사랑하는 마음을 달아서 소나트도 한 번 날려주시겠어요? 왼쪽부터, 보라티를 날려주시고 계시네요. 네, 미나야 걷고 있어. 자, 썩보라트 나갑니다. 자, 중앙도 써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최미나씨 보고 있나요? 자, 오른쪽도 하트 다시 한 번 보라트 갑니다. 와, 오늘 정말 사랑을 많이 준비하셨네요. 자, 마지막으로 그 이상한테 묘역에 끌리는 고백중표 미소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해말고 우리 고백중입니다. 네, 안재웅씨 고맙습니다. 잠시 무대 아래에서 대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요. 아니요. 자, 갑니다. 자, 갑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